오늘은 인생도 복리가 됩니다 라는 책을 가지고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책의 저자는요, 대런 하디라는 분인데요. 25년간 성공, 자기개발, 동기부여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전문 컨설턴트입니다. 27살에 백만장자가 되었고요. 실제로 이분이 이 원리,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컨파운드 이펙트를 통해서 자신이 이러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.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컨파운드 이펙트에 이어서 이 효과를 몇 배 더 증폭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에서 우리는 많은 영상들을 통해서 시간이 흐르면 단순한 규율과 행동이 컨파운드 이펙트로 인해서 놀라울만한 결과를 안겨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그러면은 그 프로세스의 속도를 높이고 결과를 증폭시킬 수 있다면, 그런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들 해보시겠습니까? 오늘 제가 영상에서 이런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약간의 노력만 더 기울이면은 성과를 기하급수적으로 증폭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. 어떻게 하는 거냐?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웨이트 트레인을 봤습니다.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죠. 그래서 하루에 12번씩 무거운 아령을 들기로 했어요. 이걸 계속 반복해서 일주일, 한 달, 두 달, 세 달, 1년을 하면은 팔뚝이 굉장히 두꺼워지고 근육이 생길 겁니다. 엄청난 결과가 이어지는 거죠. 그런데 이 12번에서요. 우리가 추가적으로 12번을 다 하고, 하기로 한 만큼의 분량에다가 조금만 더 하면은 효과가 몇 배 더 증폭된다는 거예요. 바로 여기에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. 제일 처음에, 이 영상 제일 처음에, 이 책의 영상의 리뷰를 다룬 제일 처음에 보시면은 제가 1센트의 마법을 말씀드렸어요. 매일 2배씩 1센트가 늘어날 경우에 우리가 얼마나 큰 돈을 벌게 되는지.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요. 우리가 일주일에 한 차례만 더, 2배씩 늘릴 수 있다면은 1천만 달러가 아니라 1억 7천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. 일주일에 단 한 번만 이런 변화를 주더라도 결과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. 여러분들을, 여러분 자신이 굉장히 까다로운 경쟁자로 생각하시고 여기셔야 됩니다. 이것이야말로 결과를 증폭시키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인데요.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일을 도전하시고, 그것에 대한 컴파운드 효과를 이해하시고 적용하셔서 긴 시간, 오랫동안 그 복리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이걸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거기에 만족하시지 마시고요. 한계에 봉착했을 때 더 높이 뛰고 더 멀리 나아가라는 거죠. 10번 하기로 했으면 한 번 더 해보는 겁니다. 그러면 그게 더 증폭효과가 일어나면서 결과를 기하급수적으로 증폭시킨다.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. 여러분들에 대한 타인들의 그 예상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수행해내면은 여러분들은 훨씬 더 많은 성장을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. 사람들이 기대하는 수준, 그 예상하는 수준을 알아내신 다음에 그걸 초월하는 겁니다.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요, 그렇게 하는 순간, 아니 사소한 것일수록 그렇게 하면은 더 다른 결과, 더 큰 결과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. 고급 백화점 체인인 노드스트롬이라는 사례가 나옵니다. 이 노드스트롬 백화점에서는요, 고객 서비스에서 그 고객들을 항상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대 이상으로 수행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어느 정도로 해주느냐. 노드스트롬에서는 고객이 1년 그 이상, 1년 더 오래된, 그러니까 한 2년, 3년 된 거죠. 그런 제품들도 영수증 확인 없이, 때로는 그 노드스트롬 백화점을 사지 않은 것조차도 제품을 환불해 준다는 거예요. 고객들은 생각하겠죠. 1년이나 지났는데 이걸 환불해 주겠어? 때로는? 내가 여기 산 거 아닌데 혹시 백화점을 환불해 주려나? 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. 근데 그것을 해낸다는 거죠. 그때 우리는 감동을 받고, 역시 백화점은 노드스트롬이야.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노드스트롬 백화점을 찾게 되겠죠. 이렇게 고객이 기대하는 그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하는 순간, 그 결과는 당연히 엄청난 매출의 증가를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. 이게 단순히 백화점의 사례뿐만 아니라, 우리의 삶, 혹은 다른 비즈니스, 모든 영역에서 효과가 발휘된다는 겁니다. 이 책의 저자 대련하디는요, 여러분들이 이 철학을 매일의 습관, 규율, 루틴 속에서,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받아들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. 기존의 노력에서요, 약간의 시간, 약간의 에너지, 약간의 생각을 더하면 결과는 그냥 그렇게 향상되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. 그 결과는 더 증폭된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하실 때는요, 내가 뭔가 나 자신과의 약속을 해서, 뭔가 매일매일 한다. 거기서 조금, 플러스 10%, 5% 하다보면 1%라도 조금 더 하는 겁니다. 혹은 내가 다른 친구들한테, 다른 사람한테 뭔가 제공해야 되는 상황이다. 뭔가 서비스를 해야 된다. 이랬을 때는 그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,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, 조금 더 뭔가 그 시기상 놀라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기에 뭔가 해주면 그때 받는 그 기쁨과 감동, 놀라움은 몇 배가 더 증폭돼서 줄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들이 나타난다는 거죠. 그래서 이 기하급수로 성장하는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셔야 좋겠어요. 아주 작은 추가를 통해서 평범함이 비범함이 됩니다.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,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좀 더 멀리 갈 수 있는 곳, 자신을 좀 더 밀어붙일 수 있는 곳, 좀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곳, 여기서 증폭의 기회를 발견하시라는 겁니다. 여러분들이 기대보다 더 잘해낼 수 있는 영역은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.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, 혹은 영역, 여기는 어떨까? 그런 기회를 최대한 찾아내시라는 겁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뤄내는 그 성취의 속도와 수준에 훨씬 더 가파르고, 훨씬 더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맛보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, 여러분들 아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놀라게 될 거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인생도 복리가 됩니다라는 책을 가지고 리뷰해봤는데요. 오늘까지 해서 이 책은 모두 리뷰가 끝났습니다. 여러분 이 책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? 저는요, 꾸준히 하는 것의 힘, 정말 매일같이 하는 것의 힘, 그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책이었고요. 꾸준히 하면 결과가 나타납니다. 기하급수적으로 증가가 나타나고요. 꾸준히 하는 과정 속에서 단순히 그것이 타선에 적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조금만 더, 조금만 더 하시면 거기에 훨씬 더, 훨씬 더 몇 배가 더 증가한 효과, 결과를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. 여러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인생에서 아주 사소한 것, 아주 작은 것을 한번 조정해보면서 이 컴파운드 이펙트를 한번 몸소 느껴보시면서 삶의 변화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책의 리뷰가 좋아하셨다면요. 좋아요와 구독, 그리고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